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동네 의원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그동안 진료 축소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위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. 주 40시간 진료가 현실화하면 동네 의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방침을 의사 회원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참여 여부는 개원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다만 지난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당시 개원이 참여율이 6에서 8%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.